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어! 번! 개! 맨!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난다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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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기는 새싹별! 여기는 새싹별! 당장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기돼지 삼형제 어디 돌봐줄 사람 없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오늘 여행할 곳은 새싹별! 과연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새싹별에선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아기돼지 삼형제 돌봄작전 침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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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 안 와? 바빠! 바빠! 아빠! 놀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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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금 일하러 가야 해요! 그럼 우린 누구랑 놀아요? 다들 누가 줘요? 아빠 없으면 무서운데 이걸 어쩌지 우주별 탐험대가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꿀꿀 아빠 하지마요 새싹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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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별들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별을 찾아 꿈을 찾아 떠나자 우주로 번개맨이 되고 싶은 내 꿈 루리루리루리 얍! 난 파두를 달고 싶어 멍멍멍 번개멍 멍! 별을 달 별! 별이 좋아 별별! 박사! 뚝딱뚝딱뚝딱! 난 뚝딱이! 짠! 짠! 반짝반짝 별도 떠나가 두근두근 꿈을 찾아서 봄계별 우주 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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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줬군요 고마워요 우리만 믿으세요 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아휴 뭐 별거 없어요 잠시만 호rie 고파고파 배고파 조여 조여 밥 조여 이치차차 볼래오 책을 읽어주세요 씹씸씸씸씸씸씸 theory 함께 놀아주세요 여기저기 훌륭한 바로바로 닦아요. 쉽죠. 쉽죠. 참 쉽죠. 그럼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이거 어떡해. 아빠가 왔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랑 같이 재미있게 놀잖아. 맞아 맞아. 정말? 그럼 업무 주세요! 업무 주세요! 업무 주세요! 잠깐만! 현병 씨! 현병 씨!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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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오! 생각이 바짝!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바로 오! 뭔지 뭐지? 짜자잔! 아이들이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 우와! 짜자잔 자동차! 내가 먼저 타야지! 아니 내가 먼저! 아니야! 내가 먼저! 아이고 안 꺼내야! 왜MPH 사이에 안 꺼내야! 아이고 말해! 아이고, 나 이거 마이 Wang씨! 안 꺼내야! 어! 오! 아이고! 오! 오! 렛츠고! 아, 참, 게 아닌데. 얘들아! 우룸 뚝! 뚝따르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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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우룸 뚝!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 돌봄이 정말 힘들다 언제나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봉궁이가 간다 봉궁 봉궁 봉궁도 왔어요 우와 봉궁이야 아하 너희들 놀고 싶구나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집짓기 놀이 그럼 다같이 집을 지워볼까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편 편하게 벽돌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우리 모두 재밌게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벽돌집을 지어요 예! 우와! 벽돌집을 지어요 됐어! 됐어! 어? 어? 음... 음... 아하! 너희들 배고프구나 그래서 가져왔지 맛있는 간식 우와! 와... 맛있겠다 음 맛있당 음... 역시 아이들 돌보는건 봉궁이가 최고네 최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봉궁이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거야? 음... 그건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 배려하는 마음? 응,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지. 아, 그렇군요. 왜 저러는 거지? 아하, 너희들 자고 싶구나. 그럼 우리 낮잠자로 가볼까요? 응. 좋아, 가자, 가자. 어우, 조용히 해. 아이고, 조용히 해. 쒸, 가자, 가자. 쒸, 가자, 가자. 애자라, 애자라. 앞뒤과 뒷동산에. 우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쏠, 달쏠, 기지. 오늘은 선생님들의 아빠돼지가 문제를 내줄 거예요.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 하연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잠자고 있는 친구 옆을 지나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쿵쿵쿵 뛰면서 지나간다. 2번. 조용히 지나간다. 몇 번? 몇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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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우와. 하하. 그래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쉿. 조용히 지나가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정답입니다. 하하. 자, 문제 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또 다음 친구가 나오려고 할 땐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다음 친구를 위해 문을 잡아준다. 2번. 난 모르겠고 그냥 생 하고 지나간다. 몇 번? 맞아요. 1번. 정답이에요. 우와. 하하. 그래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정답이에요. 우와. 하하. 이렇게 해서 아빠 돼지와 함께한 발송 발송. 그래. 갈. 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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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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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왔지. 하하. 우리가 누구. 안녕. 소리 질러. 날씨였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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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서 제일 웃긴 악당이라네 무서운 가시별에 웃기는 악당 우주 탐험대를 방해하러 왔다네 역시 역시 우리는 너무 유명해 탐험대보다 우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아, 아치차 응? 오늘은 탐험대를 어떻게 방해하지? 응 몰라 아, 그럼 그렇지 가시별 대장님 도와주세요 와라와라 나와라 와라와라 나와라 가시별 대장님이 주신 오늘의 무기는 uestos 이겼낸 다시 파란개비 어허하하 이걸로 우주 탐험대를 누가 날려버리면?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그럼 이제 재미난 놀이를 해볼까? 얘들아, 얘들아! 재미난 놀이 우리랑 같이 하자! 자, 쌩쌩 돌아라! 다시 바람쬘이! 다시 마! 빨리 살려! 살려줘! 언제나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봉봉이가 간다! 봉봉 봉봉! 봉봉이 출력! 봉봉이다! 봉봉아! 이런! 얘들아! 얼른 벽돌 집으로 들어가! 빨리 빨리! 얘들아! 여기서 들어가! 오셔오셔! 아우, 정말! 벽돌 집으로 들어가면 뭐 괜찮을 줄 알군? 이건 동화가 아니라구! 쌩쌩 돌아라! 다시 바람개비! 할 assurance 이런 놀꾼에게 좀 spur적으로 내려 GORDON 아무래대로 이런 놀꾼용 wit 1 따 Person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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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모두 같이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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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맨이 번개맨 번개맨 우리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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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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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타타 만들지 못해 쉰커드 일생 돌아라 다시 파란게리 더 강한 바람 으아악 으아악 으아하하 하나 둘 점점 앞으로 오는데 아니야 더 강한 바람이 필요해 쌩쌩 들어가 가시바람개비 폭풍바람 우와아악 피해 아우 조하 하하하하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뭐 안되겠어 친구들의 의문의 일이 필요해요 다음에 번개맨을 외쳐요 번개맨 아니 하지마 번개맨 덩품이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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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레! 으악! 손님들의 힘을 모아! 번레! 번레! 아아! 좋아! 바람을 이기는 번레! 우아! 우아! 바람 경비가 거꾸로 쏜다! 날아간다! 두이 계세요! 엄마, 바람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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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 번개맨 고마워요! 우리 괜찮니? 네!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우리 아이들 무사하구나! 고마워요, 번개맨! 우주탐험대도 정말 고마워요! 봉공이 덕분에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봉공이의 마음, 아주 멋진걸? 우리 칭찬의 의미로 봉공이의 이름을 크게 한 번 외쳐볼까요? 자, 다같이! 봉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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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같은 아이들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봉공이는 돌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와, 봉공이 멋있다! 아, 그리고 혹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해주세요! 비용도 지원해드려요! 우와, 그걸 몰랐네! 잘 알아보고 얼른 신청해야겠다! 봉공이 최고! 최고! 봉공! 최고! 우와, 이건 배려? 맞아! 그게 바로 새싹별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봉공이 덕분에 새싹별에서 배려를 찾았어! 되게 예쁘다! 우와! 모두 합성! 우와! 최고! 최고! 친구들! 모여라 딩동댕!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배려의 마음!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퍼트도 함께해요! 준비해요~! 고마워! 여러분 준비해서 준비해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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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랍! 낱딜둘 동네 파워 낱따둘 치의 파워 낱딱둘 유선 파워 모두 모두 모여 파워 정의의 용산 파워 우리의 친구 파워 우리의 여군 모두 함께 소리내봐 번개 파워 우리의 친구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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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파워 우리의 여군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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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파워 체조해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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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하나 둘 셋 파워 하나 둘 지혜 파워 하나 둘 우승 파워 모두 모두 모여 파워 정의의 용산 파워 우리의 친구 파워 우리의 여군 모두 함께 소리내봐 번개! 오 시내봐 woo 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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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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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